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아라 돌아라 늙어지면은 문누나니 화물고 시빌 홍의여 쳐달래도 차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밤 대로 잘 놀아라 요것을 놀아라만 오늘 배웁시다. 반갑니다. 저번주에 잘했으니까 놀아라 우리 바다님이 오늘 오셨음께로 놀아라를 배워볼게 우리 선생님도 배우라고 시작 내가 배워줄게 놀아라 돌아라 시작 놀아라 놀아라 늙어지면은 문누나니 늙어지면은 문누나니 화물고 시빌 홍의여 화물고 시빌 홍의여 장단이 안 맞으네 화무구 시빌 홍이요 아홉 번째 박 딱 때리고 열 번째에서 홍이요 하고 톡 튀어나오면 돼 화무 시작 화무구 시빌 홍이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시상해 그놈 맸다고 박자 맞았어 화무구 시빌 홍이요 화무구 시빌 홍이요 굿굿굿 잘했어 바다님 다시 배워 시작 화무구 시빌 홍이요 시작 화무구 시빌 홍이요 저 달도 차면 저 달도 차면 저 달도 차면 저 달도 차면 그렇지 저 달도 차면 저 달도 차면 기운하니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여기 세 번째 박인가 알죠 두 박자 보내고 하나 둘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이제 합해서 오 날이 밤이 새기 전에 오 날이 밤이 새기 전에 오 날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아이고 잘들 하신다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앉아도 열 번째 방에서 나와야 돼요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시작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너무 잘하시지만 다시 또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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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5,6박에 차면이 떨어지면 돼 시작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 밤이 새기 전에 오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 앉아 너희들이 마주 앉아 실컷마음대로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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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십일홍이여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기, 기 떨어트리지 말고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하나 둘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좋아 온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온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온 날 이 밤 밤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마음대로 잘 놀아라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 해야돼 아하아 시작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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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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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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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 하아.. 하아.. 아.. 아가.. 아아.. 아.. 아.. 하아.. 아아. 두 번째방에서 어하.. 고 suggestions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벽 바람이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냉기 끝에는 진주시 냉기 끝에는 진주시 옷걸음에 밀화불소 옷걸음에 밀화불소 옷걸음에 밀화불소 옷걸음에 밀화불소 옷걸음에 밀화불소 옷걸음에 밀화불소 미라불숲 어둑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 설 그거 그거리 설 설 그거 그거리 기어라 여기서가 이제 여기가 함정이야 설 설 설거 그거리 기어라 설 설거 그거리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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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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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땡기 끝에는 진주씨 땡기 끝에는 진주씨 어허 둥둥 내 비라 불쏘 어허 둥둥 내 비라 불쏘 어허 둥둥 내 어허 둥둥 내 비라 불쏘 비라 불쏘 어허 둥 내 비라 불쏘 오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오덕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설 혹은 세 박자를 끌어줘 설 시작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에서 설 흑어 흑어 오리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키워라는 열 번째 박에서 키워라 그렇게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시작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오오오 둥 둥 내 딸이야 오오오 둥 둥 내 딸이야 오오 둥 둥 오오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내 딸이야 둥 둥 내 딸이야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설 설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거기가 너무 어렵지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쉽지 않아요 거기 넘어갈 수 없어요 거기 넘어가면 노래가 다 틀어져요 거기를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쉽지 않지요 우리 앵두 앵마담이 앵두님이 어려운 데를 이쁘긴 한데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회원님 요청이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맛있는 음료를 우리 앵두님 때문에 먹고 있는데 안 해 줄 수가 없고 아니 나 저번에 놀러가서 한 번 했더니 그럼 타둬서는 안 되네 무슨 타둬 사람은 아니 타둬서는 안 돼 그럼 가볼라고 시방 아이고 나 참 경쟁자 생겨가지고 안 돼 우리 거시기님이나 앵두님이나 거기에 내버려 두어 방해들 하지 말고 도움은 못 될 만경 이제 보호자님이 자른 사람이 몇이 있다 그러면 양주의 머리들만 다 보여 놓고 시험을 빌려줄게요 그거 눌리세요 빨리 한 번 자 또 새벽바람 먹게 작년에는 투명이 먹었어요 자기야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새벽바람 빨리 배워 아무튼 잘해야 될 거다니요 새벽바람의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땡기 끝에는 진주신 땡기 끝에는 진주신 옷 그 허름에 밀어볼숨 옷 그 허름에 밀어볼숨 옷 그 허름에 밀어볼숨 오덕 밑에 시작 오덕 밑에 귀나미 아니냐 귀나미 아니냐 아따 귀나미를 이쁘게 해내 우리 정아님이 서올 하하하하 서올 시작 설 서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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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서흑어 시작 아직 뒤에 꺼지마 설 설 서흑어 서흑어로 서흑어 얼른 와 시작 서올 서흑어 설 설을 서흐어 서흐어 까지만 서흐어 4번째 박에서 시작하고 5번째 손복자에 서흐어 서흐어 까지만 서흐어 시작! 서흑어 서얼 서얼 서흑어 시작! 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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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미리 붙이지마 서흑어 시작! 서흑어 으어리 으어리 그렇지! 으어리 으어리 기어라 기어라 그렇지! 서얼 서흑어 으어리 기어라 서얼 서흑어 으어리 기어라 그렇게 반 나눠줄게 서얼 서흑어 서얼 서흑어 으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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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라 기어라 솔 솔 서흑어 솔 솔 설 으어리 기어라 으어리 기어라 부치면 솔 솔 으어리 기어라 붙이니까 어렵지 앞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뒤에 걸 붙이니까 앞에 것도 안 되어있는데 뒤에서 또 문진거니까 될 이가 없지 앞에서 뚝 떨어져야 뒤에서 붙여서 뚝 들거다니여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는대로 배우란 말이야 시작 security 귀요라 기어라 설흑어구 오리 기어라 설흑어구 설흑어구 시작 설흑어구 오리 이것만 찍으면 안되는 거잖아 앞에 거 됐고 해서 뭐해 괜히 이걸 다 외운 다음에 앞뒤로 붙여 설흑어구 오리 시작 설흑어구 오리 다시 설흑어구 오리 다시 설흑어구 오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붙여볼까 설 설흑어구 오리 시작 설 설 설 흑어구 오리 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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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이가 있으나 마나 얼이 중요하지 이는 있으나 마나에요 그거 음가가 음가 음의 길이가 있으나 마나야 아주 이는 안 붙여도 될 정도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괜히 이 넣는다고 박자 흐트리지 말아 앞뒤 박자에 영향 주지 말고 이를 집어넣어 사위박으로 살짝 집어넣어 있으나 마나 빼도 돼요 설설 기어라 해도 돼 이 넣는다고 그 박자 앞뒤로 해치지 말아요 설 설 흑어구 오리 기어라 이가 있으나 마나 한데 이 넣는다고 중요하지 않아 이 빼버려 빼도 돼 설 설 흑어구 오리 기어라 했다고 뭐가 달라 설 설 키면 되는거지 설이 기나 설 설 기나 이 중요하지 않아요 함수 앞뒤 박자 해치지 말아 설 설 흑어구 오리 기어라 기어라가 열번째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 시작 설 설 흑어구 오리 기어라 어허 둥 둥 내 딸이야 어허 둥 둥 둥 내 딸이야 어허 둥 둥 어허 둥 둥 둥 둥 둥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둥이 더 올라가야 돼 둥둥 내 딸이야 시작 둥둥 내 딸이야 그렇죠 고정관념 같은 거 다 여기서 버리세요 어디에서 들어온 오물투성이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음이 어떻게든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할 수도 있고 어허 둥둥 내 딸이야 할 수도 있고 다 있어 누구나 어떤 선생마다 틀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나는 그냥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대로 해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요 어떤 게 맞고 어떻게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의 문제예요 스타일의 문제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그 어떤 것을 고집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를 더 배우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만약에 다른 걸 알았다면 이걸 배우면 하나를 더 아는 것이잖아요 왜 그걸 고집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두 개 알면 좋잖아 세 버전을 알면 더 좋고 왜 하나만 고집해서 어허 둥둥 그러니까 그 옛날 것을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것대로 두고 이건 이것대로 배우면 우리는 두 개 세 개씩 가락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갈게요 새벽 바람에 연초록 새벽 바람에 연초록 땡기 끝에는 진주실 내리기 끝에는 진주실 옷 고흐름에 밀어볼숨 옷 고흐름에 밀어볼숨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 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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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소리를 배워드릴게요. 왜냐면 앞소리를 잘해야하는데 여기 잘하기가 힘드니까 시작! 두번째 파기에서 시작해야해요. 이렇게 시작! 여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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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네번째 파기에서 나와줘야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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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가 도어라 나는가 나는가 어누 어리히 꼬와누 어누 어리히 꼬와누 오기야 두 번째 방에서 우리가 설 지나서 점검하고 이쁜 노래 배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아주 멀리서는 다 결석들을 했구만요 네 저기 님 보령에서 오시는 회원님 또 누구지 거시기에서 오시는 양반 대전에서 오시는 양반 그리고 청명님도 안 오시고 부천에서 오는 문수장님도 안 오시고 오늘 결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사 오늘 수고하실 때 보다는 능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